자동차 운전학원이니까 자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운전 전문학원이니까 자체 시험을 실시합니다 학과강사, 기름강사, 주행강사는 학원이나 전문학원에 둘 다 필요합니다 우선 자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그냥 일반학원 같은 경우의 학과강사는 강의실에 한 개 있다면 학과강사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8시간당 한 명의 학과강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일종대형이나 일루지형 보통면허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열 대 있다면 기능강사는 3명 이상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대형은 일반학원과 동일하게 열 대당 3명입니다만 1종 보통, 2종 보통은 차가 열 대 있다면 강사의 수는 더 많죠 5명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제1종 특수나 제2종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기능강사 배치기준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이 여러분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원, 전문학원 두 대당 한 명 이상 2종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등 열 대당 여러분들 한 명 있으면 됩니다 동일합니다 특수면허나 원장자 면허, 2종 소형 면허는 일반학원, 전문학원 동일하다 도로주행강사도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일반학원이나 전문학원이나 차 한 대당 기능강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체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검정원 여러분들 학감이 필요 없죠 하지만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수강생 정원 200명당 한 명이 필요하고 전문학원이니까 학사관리 총책임자 여러분들 학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기본서 11페이지 자동차 운전학원 봅시다 줄을 꺼볼까요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써 다음 시설 외 시설을 말한다 다음 시설 외 시설 메모를 하세요 꼭 1년에 한두 명씩 저한테 펜지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음 시설 외 시설이니까 우리 기본서 까만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시설 외 시설은 운전하고는 시설 외 시설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고는 될 수 없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묶어놓고 왼쪽에다가 뭐라고 적습니까 자동차 운전 학원이 될 수 없는 시설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줄을 꼽을까요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해 설치한 시설은 자동차 운전 학원이 아닙니다 2번에 사업장능의 시설로써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도 자동차 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에 모의 시뮬레이션 교육,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 운전 연습 시설도 자동차 운전 학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4번 별표합니다 어떤 함정이 들어가 있느냐 이 시도 경찰청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까만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들 자칫 착각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4번도 자동차 운전 학원이 될 수 없습니다 줄을 꼽을까요 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의 운전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도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 학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번 너 운전 학원 아니야 5번 대가를 받지 않고 돈은 안 받고 운전 교육하는 시설도 자동차 운전 학원이라고 볼 수 없고 까만 동그라미 6번 2번째 줄을 꼽을 꼽습니다 도로에서 운전 교육을 하는 시설은 자동차 운전 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 교육을 하는 시설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학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학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굿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학원 등의 결격 사유 여러분들 3호 3번 정도만 별표하고 줄 꼽을까요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아 하기로 확장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 사람 3년 내모하시고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 학원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제2조가 여러분들 1호부터 33호 제일 마지막이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 별표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요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의 정의가 엄청 많이 나왔죠 제일 근래에 나온 게 10월 달에 대구에서도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 나왔으니까 2년 경찰청장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2년 경찰청장입니다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봉사 활동하시는 분을 뭐라 그런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일 마지막 33호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의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범 운전자의 환상이 한 번 깨져버렸죠 아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받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교통경리하시고 수신회권자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학원 앞에서 시에서 교통단속을 했거든요 모범 운전자 한 세네 분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좀 따겠다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대가도 받지 않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 일당 받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때 그 순간 저는 모범 운전자의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모범 운전자 여러분들 시간당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당 다 받습니다 모범 운전자니까 여러분들 2년 경찰청장 머리에 숙제하시고 모범 운전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제12장 보치기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무사고 운전자 여러분들 표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갑시다 무사고 운전자의 표시장은 여러분들 인삼질 발생입니다 질 좋은 인삼 먹으니까 저처럼 목소리 발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데 교통성실장 교통발전장 교통질서장 요게 과거에 시험에 한번 나왔죠 교통삼색장 이는 아닙니다 교통안전장 교통성실장은 10년 무사고 교통발전장은 15년 무사고 교통질서장은 20년 무사고 교통삼색장은 25년 무사고 교통안전장 최고봉은 여러분들 무사고 30년 여러분들 표시장입니다 그래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는데 질 좋은 인삼 먹으면 목소리 발성이 좋아요 인삼질 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사고 운전자 택시를 탔죠 10년 무사고 15년 무사고 20년 무사고 선생님 30년 무사고 교통안전장을 취득하시면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선생님한테 제가 명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